얘들아 내가 초등학교 한 5학년인가 그때 내가 전단지 알바를 한 썰 풀게 그때 전단지 알바를 쳐 했단 말이야 근데 한 장당 한 10원인가 준다니 뭐니 지껄이대? 그래서 그때 했단 말이야 했는데 걔가 돈을 삥땅 쳤어 한 장당 10원이라면서 돈을 안 줬어 그냥 이거 진짜 영업 정지 시켜야 돼 내가 아무리 초등학생이라도 감히 나를 무시한 거야 이거는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 전단지에서 일단 망했으면 좋겠고 이젠 전단지도 안 해 요즘 누가 전단지 돌려 거의 뭐 인스타 그런 걸로 하지 요즘에 온라인이 대세니까 뭐 요즘에도 전단지 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장당 10원밖에 안 쳐줬으면서 돈도 쳐 안 주고 그 사람이니? 너 진짜 족잡고 반성해 네가 사람이야? 인생 그렇게 살면 안 돼 인생 선배로서 얘기하는 거야 돈은 따박따박 챙겨줘야 돼 큰 돈도 아니고 10원도 안 챙겨줘 넌 씹쓰레기야 이 씹깔라 다 족갈라야 이 씹이